트라울에 헤딩 각패가 전반전에 많이 뛰어서인지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니마니, 박규영, 니마니, 스피드다이버, 밀골라미나, 슈트! 아, 네, 자, 이거는 뭐, 골 아니죠? 아, 골이 아니군요 자, 지금 박주영 니마니의 콤비플레이에서 니마니 선수가 성큼성큼, 역시 다리가 기네요 아, 다리가 기네요 네, 여기서 사실은 뭐, 처음에 앞서 있진 않았는데 이거를 그래도 처리를 했거든요 넘어가야 되는데 자, 지금은, 네 걸쳤다고 본거죠 뭐, 심판 입장에서는 여기서 골 선언할 수 있는 심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전도 약간 도와주었는데 마지막에 지금 디쿠르티우 선수가 거듭내는 장면 자, 디쿠르티우 선수가 뭐, 하나 구했는데요 아, 좀 아쉽겠는데요 네, 이번 뭐, 니마니 선수의 마지막 처리가 조금 약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